네, 어서 오세요. 매경제 입장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드리게 된 이유는 국내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사실 한문철 변호사님 외에는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른 변호사분들이 서운해하죠. 여기 네이버에 보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렇게 치면요. 여기 변호사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 60, 70분 계시고 나는 여기 이태에 있네, 웹사이트에. 한 변호사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여태까지. 내가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았던 건 오늘 처음이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도 사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를 하나 만드신 거나 다름이 없겠더라고요. 전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어떤, 뭐가 전문인가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만 맞는 게. 그렇죠. 교통사고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설렁탕 전문이라는 것은. 설렁탕만 하는 곳이 있고 설렁탕을 특히 잘하는 곳이 있어요. 나는 교통사고만 하면서 교통사고 말고 나머지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교통사고만 특히 잘해. 그게 진정한 전문 변호사예요. 나머지 다 하면서 그냥 내가 교통 전문입네 하는 것은 내 기준에는 안 맞아요. 나는 교통사고가 아닌 건 일치 안 해요. 우리 친척이나 나랑 친한 형이나 부탁해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아닌 것도 예전에 지금부터 최소한 10년 전에는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교통사고만 해요. 그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예요. 음식도 하나만 자꾸 하면 거기서 레시피가 점점 발전되지 않겠어요? 데이터가 많고 손님들의 니즈가 뭔지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이렇게도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점점 더 맛집으로 되고. 교통사고는 맛집하고는 달라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워서 질 싸우면 절대 하면 안 돼. 싸우면 이겨야 돼. 이기려고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도 이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여수포기하기는 뭐 하니까 한 번 해보기나 합시다. 나중에 여한을 남기지 않게 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99% 이상은 반드시 이길 것만 싸워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태까지 쌓인 6천여 건의 소송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전 경험. 내가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로펀먼, 변호사 5분 계신 데도 있고 10분 계신 데도 있고 그럼 각자 거기서만 1천 건을 했다. 그럼 한 사람당 100건밖에 안 돼요. 공유가 안 되잖아. 나는 6천 건을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처음에 상담해서 그래서 소송 진행할 때 우리 변호사들하고 송모 직원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래, 그런 게 들어왔어? 그건 다시 커버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판사가 이렇게 결정 내렸을 때 오케이, 받아들여. 아니야, 이거 판결 끝까지 가. 또 항소해. 대본까지 가. 이걸 내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6천 건의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노하우와 그리고 나도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죠. 그런데 한 번 시행착오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몇 번.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확고하게 굳은 거. 확고하게 안 해야 될 거. 이것은 우연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소송하는 게 더 좋은 거. 이런 걸 판단할 줄 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이라는 것은 판단을 올바로 할 줄 아는. 그게 전문 변호사예요. 그러면 이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시겠다. 사법연수원을 88년대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분대를 안 갔으니까 공군법무관 3년 해야 돼요. 그때가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200만 대 돌파할 때요. 그때 내가 책을 안 썼어요.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책이야. 교통사고 관련 책이야. 그 전에 책이 있었는데 그건 다 일본 책 번역한 책이고 내가 스스로 그동안 대법원에 있는 대법원의 교통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썼는데 최초의 책이니까 보험사에서도 보고 변호사무실에서도 보고 그 책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버스공제조업에 저랑 제 개인적으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당신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알잖아. 당신 전문이잖아. 내가 무슨 전문이야. 그때는 책 그냥 생계수단으로 책을 쓴 거지. 그런데 그게 2년이 돼서 버스공제조업, 공보변호사를 하게 됐고 버스공제조업 하시기 전에도 이제 검사로 또 2년 정도 부임을 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검사하고 변호사 하니까 그때는 형사사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형사사건은 옛날에는 구속을 많이 시켰잖아요. 구속된 사건들 좀 풀어달라고 또는 이제 실용선고되지 않게 집행료를 풀어달라고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 참 많았거든요. 한 2년 정도 형사사건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2년 지나서는 이게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근묵자흑이라고 오둥놈, 조포, 뽕쟁이, 상수도박군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잖아요. 내가 맨날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거기를 한 2년 정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버스공제조합 고민변호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버스공제조합 관련해서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버스공제조합 고민변호사를 95년부터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전국에서 버스에 교통사고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걸려온 소송에 한해서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서울에서 일어난 서울 거 빼놓고 나머지 전국의 버스가 사고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건 거의 왜냐하면 내가 싸우면 내가 잘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서 한 변호사가 잘한다,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건을 내가 많이 사건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이 이기게 되고 선순환이 돼서 한 5년 동안 버스공제조합 고민변호사를 하면서 버스 보험사 측 상대편은 피해자 측이죠. 피해자 측은 그쪽 변호사분들은 몰라 내용을 나는 내용을 다 알고 가고 저쪽은 몰라 그 싸우면 내가 맨날 이겨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이거 얼마 할까요? 상대는 5억 달래. 나는 5억? 그러면 4억이라도 그러면 한 3억 5천이라도 내가 볼 때는 5억짜리야. 5억이 좀 더 넘어. 그런데 상대가 4억만 달라는 거야. 그것도 못 준다. 3억 5천에 그것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이 5억인데 5억에다 이자 붙으면 5억 5천까지 되는 건데 나는 이거 3억 5천은 딱 끝내는 거야. 그럼 보험사에서는 나한테 많이 이겼다고 손가구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나 수입료 어떤 걸 많이 받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내가 거꾸로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야. 저긴 변호사 잘못 만나서 변호사가 올 때 가방만 들고 오고요. 내용을 전혀 몰라. 사건 번호만 알고 오는 거야. 왜? 자기가 직접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스스로다콤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고 유료화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획을 바꿨죠. 이건 무료다. 그냥 누구나 와서 놀아라. 여기서 내가 놀이동산 만들어놨으니까 무료동산이다. 다만 혼자 웬만하면 혼자 하고 혼자 하기 힘든 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고 그게 지금까지 6천 건이에요. 아...